1, 2, 3 1, 2, 3 1, 2, 3 1, 2, 3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공룡 키우기, 나만의 공룡 키우기 5일차가 되었군요 오늘은 여러분들 일로 와보세요 저희가 아끼는 티라노사우스 이만큼 컸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을 만들었었죠? 저희 집이 엄청 커요 여러분들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안정기고 많이 했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도 키우고요 저희가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워요 그리고 저희의 새로운 공룡 가족인 바로 플레시오사우루스 나이 2살 자 그러면 나와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플레시오사우루스도 성장시키고 물 공룡 중에서 최강이라는 리오플레로돈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공룡 중에서 제일 화려한 낑룡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킨 농축 hotel을 만들어서 제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해요 꼬맹이! 꼬맹이! 먹고 좀 줘봐. 네? 네? 배고파. 배고파. 와 많이 있네 꼬맹이. 꼬마야 등 좀 긁어봐. 가려워 죽겠네. 아 등 좀 긁어. 아 시원해라. 아 좋다. 아니야. 나만 더럽혀. 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왜요? 내 앞에 이것 좀 씌워줘. 지나갈 수가 없잖아. 고마워. 아 면이 형님 빨리 가자 이제. 다만의 노안 소를 죽이시죠? 왜 죽여? 아? 많아서. 야 이거 완전 요루는 타노스 아니냐 타노스. 나한테 왜 끊어줄거야 대체. 아니 타노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인간이 많으니까 절반으로 만든 타도스랑 소가 많아서 절반으로 만든 어 유루이랑 뭐가 다른 거지? 갑시다. 우리 이제 어.. 그거를 패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자 아 담배님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 이거 무섭네요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 같구 그러니까.. 여민아 너 뒤통수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은 먹을 것을 좀 구하고 갑시다 단묘님 맞아요 어? 호박이다! 호박이다 와.. 호박이네? 호박을 뭐라 해 먹을 수 있지? 여기 머리에 쓸 수 있어요 어! 와 이 호박을 쓰니까 단묘님이 이쁘게 보여요 너도 잘생겨져 보여 어 진짜로 얼굴이 딱 안 보이는데? 너무 좋다 이거 어 호박이 여기 진짜 많아요 호소 많다 어 여기 단묘님도 있어요 여기 단묘님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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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오 단묘님이 엄청 많아요 여기 봐봐 여기 단묘님 봐봐요 여기 어디? 여기 엄청 많죠 잡투들이 너무 많아요 단묘님이 아 알았어 쪘죠? 동굴에 가서 철을 많이 캐고 옵시다 우리 호박 같은 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굴나? 응 어허 아 단묘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단묘님 진짜 어울리는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응 그 저희 할머님 할머님 님이 많이 입으셨던 건데 어? 어 나 치마 입고 다니니까 따뜻하라고 이거 준 거야? 어 단묘님? 네 고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이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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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봤어? 동굴 같은 게 없을까요? 찾아봐야지 끄터져서 찾아볼까? 그렇게 하도록 해 응 그렇게 넌 뭐야? 나 귀여운 동이야 나 귀여운 동이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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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묘님이 어떻게 그렇게 태생부터 귀여울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요 나 진짜 피우면 죽겠다니까? 단묘님도 태생부터 뭐가 있었나요 단묘님은? 저는 눈코입이 있었고 눈코입이 있었어요? 그럼요 다 있네 이거 다 가졌네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동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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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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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동굴 동굴 근데 우리가 지금 철캐로 여기 내려온 거예요? DNA를 구하려고 온 겁니다 어 내려가시죠 어 어 여기 어 여기 동굴이 발견 나도 발견 여기 여기 파타킬이 나올까요? 네네네 오늘 인용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왠지 근데 나올 것 같아 단묘님은 그거 닮았어요 공룡중에서 뭐야 그.. 말 잘해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네 그거 공룡이었어? 네 어 닌은 그거 닮았어 그거요 안 할래요 상처받을까봐 다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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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렇지 다 상처받을까봐 박찌개공룡 응? 머리 빨래 빠져라 상처받을까봐 그거 말하려는 거 어떡해 그거 원형탈 그거 아니에요? 어 아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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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아 어디 어디 아 이거 빨개 크리퍼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어 필요한 곳은 생명 화석입니다 생물화석 생물화석? 어 많이 캐서 이제 가야되거든 어 유로님 그 집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자를 정리하고 찾아가는 최강속을 묶이고 있어요 어 아 아 아 마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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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이 무슨 소리 무슨 일이세요 핑핑부인을 난 죽을지도 몰라 으아 으아 안 죽어 아 피가 피가 한 칸이야 어 피가 한 칸이야 으아 남현이 오 오 오 오 잘 꾸미 잘 꾸미고 있는데 아으 이러지마 이러면 안돼 얘들아 이러지마 우리 시작 이거 있잖아 잠깐만 안돼 안돼 이제 이 정도만은 안돼 애들아 아.. 이렇게 해구 이렇게 해구 오오오 여기 유물이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와서 죽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 왜왜왜 무슨일이야? 나무블럭이 설치되어있어요 왜? 어디어디어디어디 나무블럭이 설치되어있네? 이거 광산인데 광산?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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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이거 화석 천지야! 어! 그래 이런 거야! 어 좋다! 황산이야! 이런 게 진짜 황산이다! 아니! 카트에 무언가가.. 아니 다이아몬드가 있잖아! 카트에.. 안장도 있는데? 카트에 생물화석이랑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물조각 16개 먹었어. 아니? 너무 많은데? 오늘 잉룡.. 잉룡 뽑으라고 막.. 잉룡이 아닌 오늘 모든 공룡을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멀어징? 아! 아! 이러지마! 너무 매운거니.. delluce onto you! 뒤에!取anya! 동굴 거미! 동굴 거미! 되게 원zech화마이스! 안 없으면 계속 나와! 연락 tipe liked saved inspector! 기다려봐!! 너무 치열한데 여기?? 아우 그만 나왔라 간면이 이거 생물화석 몇 개 보였습니까? 생물화석은 5개 유물조각 18개 괜찮아?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 안괜찮아아 아냐아냐아냐아냐 이런건 안돼 이런거 이런거 싫어 이런거 왜왜왜왜왜 띄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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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봐봐 이거 내 손에 이거 화석뼈 레코드를 발견했다는데? 그게 뭐야? 노래 일단 틀어보자 노래 궁금하다 집에 돌아가죠 멀고 토크 집에 뾰로롱 제가 집에 왔습니다 아! 뭐야? 어디요? 여러분들 이거 화석뼈 레코드가 나왔는데 한번 제가 틀어볼게요 아니! 알이 탄생했습니다 응? 야 왜 또 돼지 이게 꼬꼬이 되는 소리가 나 아이! 노르르님이 돼지셨네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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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색깔도 똑같네 그치 그치 세트 같지 않아? 되게 크다 힘든다 실로캔슬 DNA? 실로캔슬은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 꼭이요 이거 레코드 노래 틀려고 하는데 틀지 않은 사람? 주쿠박스 필요하지 않나? 주쿠박스 필요하지 않나? 다이아몬드 필요하지 않나? 다이아몬드 하나의 나무가 필요해요 다이아몬드 하나의 나무가 필요해요 아니? 응? 왜? 이건 뭐죠? 이건 뭐죠? 테리지노사우루스래요 어 목이 긴건가 연락? 걔는 네 목이 좀 킨데 깃털이 있는 깃털이 있는 초식공룡 에잇 근데 날아다니진 않는 깃털이 있는 초식공룡이래요 근데 한준아 트라이아몬드 사우라서 더 컸어요 아홉 살이요 뭐? 뭐야? 완전히 뚫어버렸는데? 이거 더 큰다는 건데 철장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려줘야 돼요 와 너무 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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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됐어 됐어 주크박스 완성 자 모두 여기에 모이세요 여러분들 모두 모여! 들어보자 들어보자 모두 모여! 우리 대망의 신곡을 발표하겠다 빨리 모여! 아! 됐습니다 대망의 신곡을 발표하겠다 자 ESC 켜가지고 소리 주크박스 올리세 화석 치료 레코드다 호석 치료 레코드 뭐니? 호오오오오오 노릇소리 들리고있어 노릇소리 들리고있어 꼭 어 übrig 부avian 에 sö듀 어אס 그것 då også 으응 쩔아 오오오!! 슬프지 않아? 그치? 또 나 자려 이 bgm에다가 상을 하면 없기겠어 여보! 당신 계... 계속 그럴 거예요? 나 Mac 이놈의 이 너무 봐윤 이놈의 이 앗 사랑이네 떨림이 어디갔어 우리 딸내미! 우리 딸내미 식임지도 해놓고 맨날 어? 어? 어떻게 집에 한 번도 눈에도 띄지도 않고 이럴거면 우리 이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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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못생긴 여편네랑 사귀기 싫어! 마늘아! 딸내미 돼서!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줄게 뭐 그랬는데! 아 이제 그만하죠 와 이거 크라운 쓰러져서 너무 커가지고 이거 넘어가겠는데요 철정에? 너무 크지 않았어? 이거는? 엄청 큰데? 오늘 나오겠다! 이거 올려야겠어 아까 셔츠 부어가지고 올리시더라 어? 구운 거 여기도 누다시야 님이 올리세요 철정에 님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리오플레 로우... 플레... 어 로우돈... 아! 그 성장 촉진액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치킨 농축을 만들어서 제일 크게 성장치킨을 보여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 번 아직... 아직 당농사가 다 안 돼가지고 아직 다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 하나만 많이 만들 수 있어 근데 포기 하나로 만드는 거야 이거 그러면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덟 개! 여덟 개 만들 수 있어 하나로 오케이 이 물 포켓몬은 피어로돈입니다 리오플레 로돈 로돈 어렵네요 아니 입새야 JACOB 음 밤이omer 그럼 cheon 나 왜 이렇게 잘잡을 해 veg고 없어 우리 찌rete 이게 그래 tym 너는 달라고 그랬 그럼 nyt 아우 나 한 대 때렸다 아이고 아니야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쟤 죽어 아 얘가.. 얘가 눈앞을 가리잖아 당연히 안 때리네? 할아버 deserved 안 돼 안 된다고 우리 드라마 사났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한 달 동안 공을 들였다. 그녀들한테 어? 알아? 한 달이라고 실수로 한 달 찼으면 안 돼 실수 괜찮아요 저건 다행히 그래도 티라노사로서 공룡이 나왔네 그거라도 먹죠 그거라도 먹자 괜찮아 괜찮아요 어떻게 나 어떡해 비타노사우루스는 갔어요 우리 추억 속에 모두 묵념합시다 장례식장으로 오세요 묵념합시다 죄송합니다 눈 마치기 뭐야 여배님 그 cd 어디있죠? cd? 묵념좀 하게 cd 어딨어 그거 틀린 노래 틀린게 해 아 잠깐 cd cd 빨리 야 먼저 티라노사로서 앞으로 와 묵념하게 저 여배님 드릴게 있어요 뭐죠? 뭐야 이거 아 티라노사로스에 뼈가 있네 여기 beş 아 왜왜왜왜왜왜왜 또 나왔어? 코짓말 진짜 너 Habit 키우기 힘든건데 귀여운 알을 봐 귀여운 알을 보라고 어 요리야 어 무슨 소리야 왜왜왜왜 아니 이럴수가 들어가서 한번 볼게 살려주세요 문단을 준비해 문단을 준비하라고 야 불타라 오 트라우사우루스가 돋고 있어요 우리 5일동안 방송을 빛내준 지라노사우루스에게 발을 보면서 동영 그동안 즐거웠다 즐거웠다 뼈까루야 뼈까루 뿌려줘 잘가 그래 지라노사우루스 네가 하늘에도 보고 있다면 내가 그녀를 처치할게 그녀를 묻어버릴게 내가 괜찮아 잠깐만 그녀를 묻어버릴게 내가 네 복수 기필꺼 해줄게 잠깐만요 빨리 올라가 진짜 이래야되는겁니까 안돼 잠깐만 안돼 지란놈이 안해 미안하다 기다렸어 알았어 봤지 아빠는 이정도란다 자신의 자신의 복갱이를 복갱이로 내려 치는데 머리를 아냐아냐아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봤어 복갱이를 머리로 내려 치는 모습 띠용 우리 그 뭐야 티라노사우루스 여러분들 금방 키울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있죠 우리 있나요? 네 있어요 티아노사우루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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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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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키울 수 있어요 아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티라노사우루스로 보인다고? 맞는데?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적혀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아니고 다른 사우루스 어 지인이 하나랑 티라노사우루스로 교환하는건 어때요? 그래요 하나를 재단으로 재단에 받치면 티라노 티라노 내가 진짜 아끼는건데 철갑성어 DNA나 바꾸자 우리 철갑이 우리 철갑이 아 우리 철갑이 우리 철갑이 바꾸면 안되는건데 철갑성어 여기 아 우리 철갑이는 안된다 우리 철갑이는 안된다 된다 된다 어이 우리 티라노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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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좀 저어주시겠어요 장교님 어 예예예 요기요기요기요기 아 아 진짜 말을 안듣는데 물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네 입구를 막아주고요 요기다가 리오플레 로돈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엄청 멋있다 우와 쎄보인다 그치? 그 메가로돈이랑 누가누가 이기나 막 그런것도 있었지요 오 이야 벌써 이거 한살밖에 안되는건 이렇게 쎄보여? 오 물을 먹네요 얘는 별다 물 뿐이 없네 옆에 있는 친구도 밥 돕나요? 어 볼게요 어 제가 아까 한번 주긴 했는데 오 나이 다섯살 어 꽉 찢네요 배고픈 바이 됐습니다 물 보기 좀 구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먹여야되거든요 네 그래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네네네네네네 올라오세요 네네네네네 아 티라노소련스의 벌이에요 이게 네네네네 아 달개받아야죠 달개받아야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촉진제가 얼마나 아 구구구고 계시구나 아니길래 네 굽고 있었어요 조금 기다려주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유리병에다가 감싸오면 되겠네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난 그럼 물고기 구하고 와야겠다 여기 먹이가 많이 필요해야지 촉진제를 많이 먹일수있거든요 오오오오 이거 물고기 엄청 많아 물고기 물고기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음반이 저한테 있었네요 저 촉진이 이제 나왔나요? 아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아니 아직도 안 됐다고? 말도 안 돼 이거 아 저 세상의 상품을 여매님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세요 이거 먹여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기다려주시겠어요? 유리가 머자? 어? 어디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아 진짜 저만 믿으세요aus 아, 깜짝 놀라시 네 아니 얼마나 얼마나.. 저의 생산력을 깜짝 놀라실거라고요 자, 여매님 드리겠습니다 이걸 원하나? 어,ork5요 이걸 원하나? 몇 개인지보세요 우와 56개! 띠용 띠용 이얍 야 56개나 만들었다고? 아 오늘 열심히 읽어냈습니다. 진짜 저 닭장갑에 닭 없을거에요. 이걸로 티라노사우츠를 꺼낼 수 있어요. 아 우리.. 나의 죄책감이 조금 사라지겠군. 네 여기 티라노사우츠가 구하길 기도해주세요. 나올거거든요 이제? 제발..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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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고기 줘가면서 먹여야돼요. 어 철문을 만들어야겠어. 철문이요. 만들어오겠습니다. 만들어오겠습니다. 여기 여기 가면요. 예예예예 그리고 티라노사우로스를 여기다가 알을 놓구 좋아. 예 문을 만들었습니다. 횃불을 깔아서 따뜻하게 해주자. 됐다. 레버.. 레버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티라노사우로스가 아니야. 어 날 가두지마. 됐어. 가자. 자 모두 따라와. 내가 공룡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나 이거 더 깊게 파야될거 같은데. 여기 보면. 그렇지 불안하잖아. 제가 한 번 봐요. 치킨 쪽진애를. 치킨 농.. 어? 농축에게 효과가 없다는데 얘는? 아.. 얘는 자연스럽게 키워야 되니까요. 어.. 안 되네. 그러면은.. 물고기를 먹는.. 물고기를 먹는 친구라서 그런건가? 아니 꼴.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먹어줘 얘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아 이게.. 나이 제한이 있네. 일곱살 때부터는 치킨 농축을 못 먹여요. 그러니까 치킨 농축을 이렇게 만들.. 많이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헐.. 열심히 먼저 먹는데.. 망암. 망암. 56개. 아.. 티라노 자르려면 티라노한테 먹으면 되죠. 아.. 그쵸 그쵸 그쵸. 나 한.. 한 잔씩 마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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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태어났어! 아니야 벌써 태어났다고! 뭐야.. 야 벌써 태어났어. 이거 봐봐. 라노야.. 아.. 뭐야.. 뭐야.. 아.. 얘네 치킨 농축이라 먹을 수 없대요. 다 시켜야 되네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나와주시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뭐.. 딱히 한 건 없지만.. 야아아아아아악! 그래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꼭 오늘 하려고 했던 익룡도 꼭 키우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공룡 키우기 5일차.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오랜만에 목소리해 quart짱 알겠어요. viewer 모르겠지 너무 아빠. chuck.. 귀여우기 Chic coworkers wk會